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아가페 정원에 왔습니다 이곳은 메타세콰이어 산책길과 향나무, 소나무, 맹문동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아가페 정원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여기 예쁜 봉숭아꽃이 활짝 피었네요 지금 이곳은 향나무 그늘 아래 맹문동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향나무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듯 합니다 이렇게 나무줄기에 녹색의 이끼를 가득 피우고 있고요 향나무에 향기로운 향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옥자마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메타세콰이어 산책길이고요 메타세콰이어들이 굉장히 높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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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잔디밭 광장입니다. 지금부터 사진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익산의 아가페종은 어떠셨나요? 잘 보셨나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